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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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이소, 훔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아. 라라, 어디야? 알았어, 라라. 이쪽에서도 어떻게든 도와줄게. 고마워, 소피아. 그저 내 큰 도움이 될 거야. 고마워, 소피아. 고마워, 소피아. 고마워, 소피아. 고마워, 소피아. 고마워, 소피아. 고마워, 소피아. 랄라, 발사할 테니까 몸을 숨겨! 잘못하면 니가 다칠 수도 있어! 여기서 멈출 수는 있어. 거의 다 맞잖아? 꼭 지나갈 거야. 지금 또 시작된 마이크 사이의 빛을 포함하고 AtomayK Solutions 이 마이크는 다시 남아가다. 랄라, 랄라, Bri, 조형, 도입. 거의 다 moderator!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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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란 으 으 구모 travers 소피아 진짜 엄청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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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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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콥, 버텨요! 이미 너무 오래 살았어요 제가 부술 줄 알았군요 긴 세월 동안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은 없었어요 드디어 끝이군요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라라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원천을 파괴한 건 잘한 거야 아빠가 실망했을 거예요 아마 네 아버지도 그랬을걸 가자 비행기 놓치겠어 아빠의 마지막 테이프를 천번쯤 들었는데도 지금 다시 들어보니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와닿는구나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는 건 관두자 나만의 선택을 내리는 거야 키테즈의 전설은 사실이었어 세상에는 아직도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거야 그걸 찾아내자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야 세상을 바꾸고 싶고 더 좋은 세상을 아빠라면 아빠라면 따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s I walk through frozen sands Through the flames of burning lands My feet are torn They're torn to strands I will not thir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shall rise, oh well, I shall rise Again and again I shall rise, oh well, I shall rise Again and again I shall rise, oh w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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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hall rise, oh well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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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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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랬죠. 크로프트가 또 희생될 필요는 없다고. 그게 무슨 뜻이에요? 당신이 아빠를 죽였어요? 트리니티가 조용하라고 했지만... 난... 그럴 수 없었어. 거짓말! 사랑했어. 그만! 안줘! 처리했습니다. 좋아. 크라프트도 처리할까요? 아니... 아직은... Antarctica Films Argentina 같이 자리를 마감 주문하게.... 집에서 동일한 사람을 떠났다. 그렇게 신나는... vity 랩 아닙니다. 사랑하는 사람을 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